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다렸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옛 전설 속의 세븐나이츠는 300년 전 파괴신의 강림을 막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영웅들은 사라졌고 혼돈의 시대가 찾아왔다. 영웅의 힘을 잇는 최초의 계승자가 일곱 영지를 통일했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랑시드의 기사이자 계승자인 나는 파괴의 힘을 추정하는 피지스에 맞서 모두를 지지한다. 경쟁이 될 것은 잊지 마세요. 군대의 신전 압심 채소를 1에서 5세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때 저는 2세 이상을 즐기는 게 더 많은 일입니다. 고구마를 제습에서 5세 이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강조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도움을 누구에게 도움을 해주게 된다. 오랫동안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잠시 흐흐흐흐흐흐흐 흠 희야아악! 흐흐흐 선물이 줘야겠네 희야아아아악! 내가 낯설 차례라 내가 낯설 차례 쓰라마리아! 여긴 내게 맡겨 가라! 으흐흐 정화의 불꽃이여! 모두를 일으켜라! 흐흐흐 흐흐흐 나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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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앗! 자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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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으악!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그대의 의지가 내게 닿았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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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시작될 그대의 여정에 우리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